우리 금톨시대 주여 여사존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드린 찬양, 또 평고간 것 같은데요 그 찬양이 우리 그대로 우리 교회와 또 전세계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사존도에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단임 목사님 잘 도착하셔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스페인 그리고 유럽의 우리 알류와 랩런트 사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정식 기도 때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곳에서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고 이번에 WRC 때 말씀 증거되어 있는 것이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62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워 건축한 다미세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오늘 우리 여사 전도에서도 찬양 들으면서 은약의 망대라는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는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떨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했죠 오늘은 오늘 이 아가서 4장 4절을 통해서 일천망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여사 전도의 분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랩런트들도 주역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주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전도학교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경매와 찬양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 이 경배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 받는 이제 랩런트들이 금요일 날에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시대를 맞이했죠 핵심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통해서 우리 송도님들 그리고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분들 또 교사분과 함께 인턴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 너무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울예원교회에서 랩런트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모든 핵심 장소에 성도님과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금 토요일 시대 핵심 훈련 시대를 열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토요일 날에 우리 랩런트와 함께 중요한 방향도 붙잡고 그리고 인턴십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시대에 너무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죠 주일은 예배입니다 주일은 예배예요 예배는요 우리 삶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되겠죠 우리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중직자대학원 또 우리 묵상 훈련, 또 전도기초 훈련, 70인 지구의 훈련 우리 주일 날에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각 부수에 들어가서 이 주일 예배 때 6일 동안에 살아가야 될 모든 답들을 붙잡는 이 주일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이들의 떨 이게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떨은 영적 서밋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 서밋 이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서밋과 전문 서밋을 이루는 아이들이죠 매일 제가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서류 정리나 아니면 다음 달아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교회자실에 오면 매일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앞마당과 우리 1층에 로비 있잖아요 운동장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매일 뛰어놀고 너무 좋아요 왜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떨 이미 되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랩런트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저 랩런트들이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의 교회밖에 없잖아요 물론 보험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떨 너무 한 번 주중에 한 번 교회에 와 보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운동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 다 운동이에요 운동장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떨 우리 교회에 담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자 중에 제자인 TCK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2, 3, 7과 5천 종족이 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담민족부에서 일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 담민족의 중요한 응답들 보십시오 이미 이방인의 떨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교회고 하나교회의 방향입니다 또 우리 농공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TCK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떨이 우리 교회에 진짜 2, 3, 7, 5천 종족 살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기도의 떨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을 노리는 기도의 떨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의 방향이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금, 토, 일 시대와 이 세 가지 떠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다 그래서 2, 3, 7, 치유, 서미스 응답을 이렇게 쭉 누려가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점점 더 재앙시대예요 점점 더 재앙시대입니다 젊은 청년도 길거리를 가는 것이 조금 무섭다고 할 만큼 지금 미국, 유럽, 한국은 재앙시대입니다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급격하게 더 증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을 금, 토, 일 시대 또 우리 세 가지 뜰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대구도 보면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서울은 그냥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송도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후대들이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금, 토, 일 시대와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제가 우리 젊은 집사 후배한테 금, 토, 일 시대 이제 핵심이 오라 하니까 그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캠핑을 언제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마당에 캠핑 들고 와서 아이들하고 앞마당에서 캠핑하고 화장실은 우리 교회 화장실 쓰고 샤워실은 4층에 있으니까 샤워하고 그래서 금, 토, 일 시대에 여기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교육부에서 한번 해보세요 교육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텐트를 다 쳐서 그럼 캠핑이잖아요 핵심 참여하고 금, 열 참여하고 하라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주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따라 할 줄 안 할 줄 모르겠는데 금, 토, 일 시대에 놀러 가면요 차 막혀요 바가지 요금에 시달려요 돌아가면 더 힘들어요 직장 못 가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금, 토, 일 시대 우리 교회는 마당도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놀이터 있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방향 금, 토, 일 시대 세 가지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 주시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일천망대 오늘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사존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우리 여사존도의 처럼 어른들 그리고 부모들 뭘 해야 되냐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금, 토, 일 시대와 세 가지들이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훌륭해요 성경에 보면 추레국기 2장 1절 10절에 보면 요괴베시라는 분이 나와요 어른이죠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요괴베시 모세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게 보통일입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소밋이 되어집니다 세계보호만을 감당하는 후대가 어른들의 언약의 전달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렘먼트가 죽게 합니까 우리 여사존대가 존나 중요한 게 묻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사존대가 더 중요하다 51% 그리고 렘먼트는 49%로 중요하다 왜 그랬냐 어른이 없으면 애들이 없어요 이거는 세계사하고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어른인 우리가 없으면요 우리가 배경이 안 되면 애들 없어요 렘먼트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어른들 통해서 배경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져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어른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렘먼트예요 다 아멘하시길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중요한 렘먼트예요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다가 사무엘상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한나라는 어른이 나와요 한나 저죠 한나라는 어른이 사무엘에게요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렘먼트 운동에 주역이 되었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우리 어른들 부모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예요 어른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이게 건강한 겁니다 집에만 아이들이 있으면 집안은 이상해져요 그런데 집에 어른들만 있으론 이상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어른들과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은요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교회예요 거기다가 사무엘상 신묵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세라는 어른이 다윗을 키웠잖아요 이 다윗에게 언양의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직까지도 다윗 하면 너무 중요한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어른분들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1천망대를 세우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응답을 우리가 1천망대로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장의 흐름이 있겠죠 현장의 흐름은 우리 랩몬트들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랩몬트들이 달란트 그리고 천재성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달란트와 천재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응답입니다 10편 78편 70절 72절이죠 먼저 영적서 및 말씀과 기도와 그런데 우리 랩몬트들은요 금토일 시대만 해도 영적서 및이에요 사실은 우리 랩몬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너무 많이 있는 것 자체가 영적서 및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실력서 및이 되어야 돼요 실력 실력서 및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게 천재성이에요 이거를 점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끝까지 가는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 랩몬트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공부입니까? 아니죠 아멘 안하네 내가 좋아하는 게 공부입니까? 저기 혹시 준오헤어 나는 대표님을 아십니까? 준오헤어 대표님이 강윤선 대표님입니다 근데 그 대표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미용실로 갔어요 그래서 상상초월에 어린 나이에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대표가요 상상초월의 일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 종교 1등하는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열정과 노력과 땀이 쏟아집니다 근데 종교 1등을 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걸 하면요 그냥 결국에는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윤선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연매출이 2천억을 올리는 미용실계 대표가 됐어요 우리 대구도 있습니다 주노헤어라고 혹시 여러분들 주비스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비스 그룹 주비스 다이어트 이 대표가 조선경이라는 대표예요 근데 이 대표는 아줌마였어요 35세 때 5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이 왔냐 어마어마한 위기가 끊임없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포기를 모른대요 포기를 모른답니다 끝까지 간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주비스 그룹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연 작년에만 3천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요 좋아하는 걸 찾으면 이런 응답받아요 좋아하는 걸 찾았나요? 여러분들 종교 1등 하는데 부모님은 이런 얘기할 거예요 의학대학원에 가라 의학대학에 가라 근데 나는 의사가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뭘 선택해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한참 중공업시대를 통해서 발전되는 우리나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대학교 3학년만 되면 취업에 갔어요 대학교 3학년만 되면 바로 취업 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3학년 1학기 때 바로 취업 가니까 그냥 학점 비를 다 줬어요 모든 전과목을 왜 그러냐 대학 3학년만 돼도요 이제 70년대 80년대는 그냥 바로 취업이 됐어요 3학년 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전문성 랩런트가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뭐 우리 주노헤어나 주비스 그룹의 이분들은 하나는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요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2천억억 3천억원 우리 랩런트가 만약에 2천억을 벌고 3천억을 벌이면 1천만 대 그냥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가 한 명 한 명에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찾아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라 끝까지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그래요 앞으로 시대는 내가 좋아하는 거 세력 끝까지 가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반드시 가다가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헷갈려요 다미스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2, 3, 7 나라를 살릴 언어를 준비했어요 2, 3, 7 나라를 살릴 언어 준비를 했습니다 2, 3, 7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언어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이 중국에 또 중요한 문이 열려서 이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사님께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우리 교회에 요런 요런 랩런트가 있다 중학생 그런데 중국어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 중국어를 하는 이 아이를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실 때 사업하실 때 통역을 시켜달라 통역 그러면 중학생 그러면 중학생 아이가 중국에 사업자 통역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중국 사람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우리 랩런트에게 비행기값 통역비 그리고 숙식비까지 다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중국에 갈 수 있느냐 언어가 준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를 언어하게 되면요 한국어 말고요 언어하게 되면 유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영어하는 사람 보면요 존경합니다 중국 사람들 영어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존경해요 대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런트 때는 반드시 언어를 해야 돼요 저보고 학업 공부 1등할래? 그냥 언어 공부할래? 언어 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 2, 3, 7 시대를 여러분들 주도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면 언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현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2, 3, 7 나라를 살려고 하면 이 언어를 하고 있으면요 너무 유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다위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억지로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 남아공에서 오신 성도님 계시잖아요 제가 바티즌이라는 단어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생각 하더라고요 왜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오래된 지금 쓰지도 않는 단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니까 왓치 타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언어가 되면요 이런 대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티즌이라는 단어를 왜 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78편, 70절, 72절처럼 영적 서밋 금톨 시대에 우리 랩런트에 와 있는 게 영적 서밋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으면 1천만 대 못 세웁니다 우리 준헤어 강윤선 대표처럼 내가 이 뷰티계의 실력을 가지고 연매출이 2천억 이상 올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1천만 대를 세워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 모두 다가 실력 서밋으로 1천만 대 세워나가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현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 랩런트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즐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즐겨야 돼요 여러분들 제조업 분야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렵고 힘들다라고 보여지죠 안 그렇습니다 그 제조업을 가지고 내가 즐기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 분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떻게 할까? 이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이 이런 거와도 상관없어요 실력 서밋이 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림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거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흐름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0편 23편 1절 6절에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거에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이게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운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 영적 서밋 금토일 우리 교육자분들 교사분들 통해서 금토일 와 있는 것만 해도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실력 서밋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어 모하면 2, 3, 7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죽도록 노력해라 아멘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발 우리 랩런트들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교 1등 하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 서밋때라 실력 서밋때라 실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게 이겨요 지금 시대부터 앞으로 시대는 그게 이겨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 어떤 문제와 상관없거든 기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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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기회로 바꿔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 불신자들은 노력으로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해서 성공시키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현장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짧게 하라고 부탁받았기 때문에요 미래의 흐름입니다 미래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를 바꿔라 어떤 문화를 바꿔야 되느냐 사단의 진이 있어요 이 사단의 진 망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사단의 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진이냐면 모든 인간들의 이론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과 사상들 이게 나와요 이게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사단의 진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겁니다 10편 61편 10편 61편 3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구원이시고 내가 피할 것이다 그러고 뭐였냐 경고한 망대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61편 3절에 보면 여호하는 경고한 망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진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가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1천망대를 세워라 1천망대 아가서 4장 4절 다윗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 렘넌트에게도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도 1천망대 세월 실력과 영적섬이 다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반드시 1천망대를 세워나갈 것이다 1천망대를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과 2, 3, 7 나라에 세워갈 것이다 이게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2, 3, 7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렘 어린이집이 있고 하나 서미스쿨이 있고 지혜스쿨이 있습니다 퀴즈 낼게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서미스쿨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대학 또 직장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1천망대를 세워가는 플랫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스페인 유럽에 갔죠 알루티시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알루티시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좋아하는 거 찾으셔야 돼요 저는 제 직업이 좋아요 저는 제 직업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제 입에서 때려치워야 되겠다 한마디 없습니다 때려 더 얻어야 되겠다 때려서 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건 있는데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좋으니까 누리니까 제 직업을 누가 이기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갖고 끝까지 가면 반 승리합니다 1천망대와 알루티시 망대를 세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 부모들 랩몬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1천망대를 세워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1천망대를 위해서 우리는 7망대를 두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7망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라 1천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랩몬트 기도예요 랩몬트가 제가 꼭 영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휘해 주십시오 내가 2, 3, 7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꼭 이 영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요 불신자는 100이라는 단어를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1천 1만의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게 보좌예요 이번에 경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건 14% 나왔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성공할 것이다라는 건 14% 그러면 70%가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우리나라 운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경제 뉴스에 나왔어요 운이 따라야 70% 이게 부자가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 교회도 제조업을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그거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뭔가 운이 있어요 뭔가 사업을 하다가 어? 왜 이렇게 됐지? 나도 이해 못하는 뭔가 운이 있어요 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의 안멘사람 운이 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이다 이게 아홉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불신자들이 많은 운으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보좌의 축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백이란 걸 벌지만 저와 여러분은 1,000, 1만 원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홉 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러분들을 1,000만 대 세우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기도하세요 특히 랩몬트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시대 도로면 영적서밋 100%고요. 그러면 실력서밋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1천망대서옵니다. 실력이 없으면 밀립니다. 불신자들한테 밀려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처르 그리고 워런 버핏 이런 대 부자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영적서밋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실력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실력으로.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공중곤세에 가진 그 사단을 꺾을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능력 공중곤세 잡은 능력이 있어요. 그거 믿고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아니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기도가 뭘 필요합니까. 우주와 공중곤세의 능력 그 권세 네 개 있어요. 저는 어른입니다. 제가 52인지 53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50이 넘고 나니까 옛날 어르신들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고 뭐 비올려나 관절이 쑤시네. 예 관절 쑤십니다. 아 뭐가 그러나. 근데 제 마음은 늘 10대에요. 10대. 제 마음은 제 몸과 마음 두뇌는 10대. 늘 새롭습니다. 이 은약 속에 쓰니까. 이게 젊은이에요. 이게 랩몬트에요. 이거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력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오력이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만들어줍니다. 우리 랩몬트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우리 랩몬트는 현장의 흐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력 서밋. 전문성 서밋. 우리 주노헤어나 주비스 그룹의 저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안타깝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랩몬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력.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은약의 여정을 주신 거예요. 미리. 찾아야 합니다. CBDIP죠. 뭐 요즘 성격 테스트하는 MBIT, ISBS. 시끄럽다. 우리는 CBDIP다. 할렐루야. 성격 교통 소리하고 있네. 불신자들이 성격 해놓은 게 맞습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우리는 CBDIP. 오케이? 뭐 ISBT 뭐. 그리고 제가 그걸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 저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두 분이 아닌데 안 나와요. MBTIPT. 그런데 왜 그러냐. 나는 CBDIP 그럼.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실력을 발견했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불신세계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안 되죠? 불신세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거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PSPI, ISP. 우리 CBDIP. CBDIP. 거기다가 아까 우리 교회 제목 있죠? 세 가지들. 이 세 가지들이 가정에도 있어야 하고 내 직장에도 있어야 하고 내 현장에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들. 그래서 조화 여러분이 일천망대를 세워가는 그 응답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